골목 슈퍼인 포항 지역 29개 나들 가게가 코리아 세일 축제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오늘부터 4일간 일부 품목을 할인합니다. 참여 가기는 라면과 참치, 과자, 위생장갑 등 40여 개 품목을 최대 50% 할인 판매하고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크린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은 취지에서 지난 6월에 장립한 포항시 나들 가게 협의회 주도로 마련됐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